코인을 벌 수 있는 게임, P2E가 새해 대거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P2E 게임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규제를 놓고 업계와 당국의 줄다리기가 팽팽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혜린 기자입니다. 블록체인과 NFT를 적용한 모바일 게임 미르포. 여기서 미션을 깨면 코인을 얻는데, 이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게임, P2E 열풍에 따라 미르포는 지난 8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170여 개국에 출시됐습니다. 4개월 전 출시 당시 11개였던 서버는 229개로 급증했고, 캐릭터 NFT가 도입된 첫날엔 무려 1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은 새해 P2E 게임을 대거 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컴투스 그룹은 C2X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고요. 10종 이상의 블록체인 게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IP인 서머너즈워를 기반으로 한 MMORPG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을 필두로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현재 P2E 게임을 법률상 금지해 해외 출시만 가능한 상황. 게임이 아닌 돈이 우선될 경우 게임 산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성이 기반이 되고 그 이후에 엘런 P2E, NFT나 코인이 얹히면 괜찮은데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게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노동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자칫 잘못하면 게임 산업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이 우호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합의점이 마련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P2E 게임 서비스 중인 나라들을 1년 정도 지켜본 뒤 판단하자고 말했습니다. 새해 대거 출시될 P2E 게임들이 국내에서도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혜린입니다.